갑니다 야... 차를 그냥 바로 쳐버리는데? 힘이 얼마나 세면? 아우 저 아지않나 아 왜 이렇게...왜 이렇게 술탄을 던셔도 되냐? 아... 좋아 이거 글쎄 이거 거의 맨날 방송했어요 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instead of being a spaceship 이게 검은 레로라고 치면 되는데 흫 아 그랬구나...어떡하냐 보고싶어도 못보는 사람이 있었다니 야... 내 방송 많이 발전했어 흐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뭐...영..농담이오? 이렇게 한 번씩 자아 도시를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아니 나 어설틀.. 어설틀 안경이나.. 아니 어설틀 안경이래 어설틀 만안경이라도 먹고 싶은데 야 왓츠 독서였으면은 이건 벌써 해킹했다 미확인 시민 사망원인 물리정충계 어 사망원인도 나오네 호흡능력장애 이런것도 나오네 어 이거 소음 기다려있는데? 아 레이저사이트 말고 레이저사이트는 필요없어 왜냐면은 레이저사이트를 해도 레이저사이트도 신원요일이야? 뭐 별로 그장건 없는데 해도 봐봐요 예 조준점이 없죠 이게 난도가 높은걸 선택하면 조준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준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조준점이.. 차라리 이게 나아 자 기관총수수 한명 소총수 한명 소총수 두명 소총수 세명 네명 소총수 네명에 기관총사수 한명 총 5명의 적이 있습니다 전술적 요소로써는 자 올라가면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올라가기 어 저기 탐험 어 별 상관없는 탐험 그리고 우회 야아 가장 좋은 우회 우회 지점으로 가서 우회하는게 가장 어 물리적 충격을 안일으키 안일으키 일으키고 갈수있는 방법이겠죠 자 에너지가 부족하대요 자 에너지좀 채우고요 일단 탐험을 해보죠 저기서 탐험이랑 뭐 가면은 뭐 뭐가 해제되려나 이렇게 뭐 무기에 달수있는것 주려나 5에서 3번지점 탐험은 뭔가요 탐험 가보고싶은데 탐험 우회하고 탈출 그 다음에 점프 난간 이런건 다 봤는데 탐험은 지금 처음 본것 같아서 탐험 어 얘네들 데리고 왔네 도전정신을 일으키는 뭐 그런건가 탐험은 어 얘들이 다 가기가 쉽지가 않을것 같아요 탐험쪽은 탐험쪽으로 다가가보죠 뭘 탐험한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탐험이 아 이쪽이 탐험이구나 자 탐험쪽으로 왔어요 근데 주사장밖에 없어요 자 저기있나 한번 살펴볼까 적도 없고 보급물자가 있네 보급물자가 어디로 오는건가 어떻게 되냐 오오 저기있네 자 이 벽 뒤에 아이 안전하게 차 뒤에까지 숨어서 에너지좀 채우고 자 상대하려면은 아무 모든건 뭐건 네 총 맞았으실 안아프기위해서 에너지가 있어야 겠죠 맨 다운됐어? 너도 다운될거야 오 안 죽었네 됐지? 클록 앤 게인스트 어 뭐 유탄 발사기라도 줄려나? 어 뭐 개뿔 없어요 왜온거야? 오오오오오우 오우 씨 맥시멈 암어 야 야 그 메시마 암호 쓰면 무슨 잠깐만 나 이거 처음으로 안 돼? 잘봐요 거름 소리가 별로 없죠? 이러면 근데 암호 쓰면은 소리 들리시나요? 무슨 중장갑 뭐 암호 입은 사람 그.. 저.. 그.. 걷는 소리 그 리플렉스는.. 아 리플렉스? 잠깐만 와이.. 리플렉스 오케 오오오오오오 오케오케오케 그래그래그래 아어어어어 은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에너지가 없네 소소한 팁과 못보던거를 알려주면 참 거시기 좋아라 해요 여기 올라가라는데 여기 올라가라고? 올라가면 갈 데가 있나? 아 여기가 아닌가 보군요 어 얘네들 어디갔어 방금 전에 여기 있던 애들 나한테 숨을 순 없을걸 저쪽으로 가고 있군요 야 탐험에서 이쪽으로 우회하는거 보다 이쪽으로 오는게 이쪽으로 올 수 있는데 일찍 안된다 왜이렇게 얘네들은 해달라는게 많아 세군덴데요 일단 아래쪽부터 가보셔 일단 아래쪽부터 가봐요 죽은 숭보안의 샘플? 자 탄약 보충 자 에너지 좀 채우고요 일단 안보이는 데까지 가서 자 주변을 한번 어? 뭐 있었는데? 자 여기 탄약요? 오우 뭐야 그 로켓러우처 아 크고 아름다운 무기가 있어요 오우 아름다워요 그리고 커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달아요 정확도가 굉장하네 연사력은 당연히 없고 기동성 당연히 없고 파괴력은 끝까지 갔고요 더이상 갈수가 없어 파괴력이 사거리도 굉장히 별로네 사거리도 울클렌저 치고 근데 생긴게 되게 멋있게 생겼다 이어어 이야 이야 별로 안 몰라 자 저쪽으로 가야되나 봐요 쟤를 좀 찾아보고요 위쪽에 지금 보급품 2개와 적 3명 그리고 전술적 포인트는 없고요 야 내가 레저 리플렉스를 달았거든? 이 위력이 참 정확해요 이렇게 여기 있는 한 시간비 ridge 맞아 정확해 정확해 확 이야 이 이 이ino 좋다 좋아 일단 에너지 좀 채우고요 어어어어어 eligibility Kerr 다시! 이거 계속 잘 확인해도 되는데 또 깜빡했어 자 에너지를 이번엔 좀 잘 좀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자 좀 지대로 좀 아 여기 못가 이거 야 여기도 못가 뭐 어떡해 아